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구르가 자회사 포함 전체 보유지분이 31.78%로 이대주주에 해당이 되고요. 카카오뱅크가 2022년 말까지 여신규모가 5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카카오뱅크 공모시가총액 약 10조원 주당 24,531원 수준으로 일회성 영업익수익은 약 4,100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주주로서의 카카오뱅크와의 시너지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브로커리지 수익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GS건설인데요. GS건설은 해외 리스크를 상세하는 주택 부분의 놀라운 실적 때문에 자회사 실적 포함해서 계속해서 호소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데이터센터와 2차전지 재활용 등 다수의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신사업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베트남 개발 사업이 구체화되고 2021년 올해 호주 인프라 수주 성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종목은 LG 상사입니다. LG 상사는 4분기 전망치를 상해하는 양호행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물류 부분도 일회성 손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와 식량 부분이 호조를 보여줬습니다. 호주 석탄 광산의 채탄 방식이 변화가 되고 인도네시아 광산 증산도 지속되면서 그동안 감소했던 석탄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의 하방을 방어하는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 키워드림 전문가 주동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